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자 6월 4일에 치렀던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정말 고생 많으셨죠? 혹시 총평 보셨을까요? 보고 오세요 한번 보고 오시고 지금부터는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문제를 풀 때에서나 제시문에 나오는 그 사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시험 점수는 끝났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놓쳤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이야 지금부터 보러 갑시다 뭐 전반적으로 크기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봐도 돼요 이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93%니까 갈게 1번 다음 유물을 남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사자에서 게임 끝 물론 설명도 있어요 자 해설 아누비스가 죽은자를 진리의 정당 입구에서 맞이한다 아누비스가 죽은자의 심장을 전원에 달아서 무게를 쟨는데 어 좀 무섭다 심장의 무게가 여신 마트에 기태보다 무거우면 아미트가 그의 심장을 먹었지 어머나 토트의 그의 어머나 오실 어휴 그 사자에서 이집트 자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길가메시 소사지 메소포타미아 2번 태양역과 십진법을 사용했죠 여기입니다 정답 2번 3번 갑골이 나왔네요 중국 문명 혹시 왕조를 물어본다면 상나라 보시면 됩니다 4번 하라파랑 모헨조드라고 나왔죠 인도 문명 굳이 따지면 인더스강 됐죠? 인더스 5번 자연성은 찬미안 배달을 만들었다 인도 문명 굳이 말하면 이거는 겐지스강까지 간 이후에 아리아인들에 의해서 정답은 2번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2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이거 보자마자 왼쪽 인물은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 마케도니아 왕이다 이거 보자마자 이 그림의 왼쪽 인물 어? 위에 알렉산드러스 하고 정답으로 5번 찍었다 손 5번이 아니고 어디야 알렉산드리아 찍었다 손 아 이렇게 낚이는 문제였잖아 아 진짜로 저도 낚일 뻔 했어요 벌레? 봐봐 왼쪽 인물은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던 누구야? 알렉산드로스가 맞아 얘들아 이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 이거 사진도 많이 봤을걸요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는 이 전투에서 기병과 중장 보병을 앞세워서 가 국가의 황제가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어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가 국가를 물리친 거야 즉 알렉산드로스가 가 국가를 물리쳤으니 알렉산드로스가 물리쳤던 이 가 국가는 무슨 왕조야? 아키미네 성조 페리시아지 그죠? 그리고 나서 현지인과의 혼인을 장려하면서 자신도 가 국가의 공주와 결혼했다 알렉산드로스라고 생각하고 바로 알렉산드리라를 찍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률이 반타작이었어요 이건 낚인 겁니다 그래서 오답률 제일 많은 게 뭐야? 1번이야 찾아봐 진짜로 1번 찍어서 틀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음 놓쳤구나 끝까지 안 읽었구나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키미네 성조 페리시아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정답은 5번인 겁니다 왜? 수사랑 사르디스를 잇는 왕 시리즈 왕의 길 나왔죠? 왕의 길, 왕의 귀, 왕의 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아키미네 성조 페리시아 보시고 참고로 알렉산드로스가 아키미네스 왕조 페리시아를 멸망시키러 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를 뭐라고 한다고? 가우가멜라 전투 기원전 331년 다음 아니지 이소스부터 써야죠? 미안 무슨 전투? 이소스 전투 여러분 무슨 소스 뿌려먹어 옆에 잘 먹을 때? 핫소스요 저는 이소스요 제가 이제 이런 드립하는 것도 다 알잖아 이소스 기원전 333 33하죠? 다음 가우가멜라 전투는 기원전 331년 그리고 나서 페리세폴리스를 페리세폴리스를 정복했다 330 해서 333331330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이거 왜 썼어? 순서대로 저기 서쪽부터 이소스 가우가멜라 페리세폴리스 이렇게 가서 페리세폴리스 아키미네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거 맞서 써왔던 이 아키미스 왕조 페리시의 왕이 누군데? 다리우스 3세 훌륭하다 정답 5번이야 다음 1번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어요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 또 어렵다 어려운 거 물어볼게 호르테인 시유수법을 제정했어 누구야? 호르테인 시유수야 잘했네요 6.2월 선정에 몇 달 며칠 날 일어났어? 6월 25일 날 잘하네요 호르테인 시유수법을 누가 만들었어? 호르테인 시유수가 유스티니아노스 법전 누가 만들었어? 유스티니아노스가 유스티니아노스가 잘한다 그럼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인? 나폴레옹인 그렇게 보시는 거야 3번 우즈베클린의 침공으로 외망했다 우주인에 의해서 외망했대요 우주인 너 어디입니까? 침으로 수도 니네베의 왕립 도서관을 만났다 아시리아 우리는 아키멜 상주 페르시아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3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진승이 나왔습니다 진승 진승은 왕으로 짐승 아니야 진승은 왕으로 출대되었고 국호를 창초로 정했다 진승은 폭증이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가 국가에 반대하는 봉기에 참여할 것을 호재했다 어? 그럼 진승이 가 왕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승이 봉기를 일으켰다며 봐봐 봉기를 일으켰네? 그럼 진승이 오강감께 일으켰던 진승 오강의 난 가 왕조 무슨 왕조? 진나라 자 이후에 여러 세력이 진나라에 반대하는 기체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항우가 났네요 항우 유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우와 유방의 초안지가 벌어지는 건 진나라 멸망 이후잖아 그러니까 진나라 물어보는 겁니다 또한 진나라 조정 내에서는 이사 나왔네요 이사가 조고의 모험을 받아 사용당했다 이사는 진시황제 옆에 있던 사람이야 해서 진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구품중정제를 실시했다 위진남복조입니다 위진남복조 구품중정제를 처음 실시한 게 위나라 구품중정제가 폐지된 건 수나라 그러니까 위진남복조 딱 들어가죠 2번 내각대학사를 설치했다 명나라입니다 굳이 왕을 따진다면 영락제 보시고요 3번 화폐랑 두량용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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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네요 통일정책 정답 3번 진승과 아니 뭐야 진나라에 대한 설명 진나라 진나라에서 통일에서 주저했던 화폐를 뭐라 불러 그렇지 발량전 그러면 한나라에서는 무슨 화폐를 만들었는데 한무제 오수전 오 유명하다 외우세요 4번 통제거등 대우나를 건설했다 수나라 태학을 설립하고 오경박스를 뒀다 한나라 무제가 되겠습니다 물어봐야지 한나라 무제가 누구의 권의를 받아서 이런 거 실제 했기에 그렇지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동중석 이렇게 정답은 3번 됐습니다 문제 4번 편집 AirPods 1번 1번 2번 2번 3번 2번